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설날 맞이, 헌기타운 떡국 자체가 펼쳐집니다. 가래떡이 가요, 떡국 만들러 가요. 기차처럼 기다란 가래떡이 가요. 온 동네 친구 모두 모여 떡국 먹으세. 댄비가 가요, 떡국 만들러 가요. 영어처럼 커다란 댄비가 가요. 온 동네 친구 모두 모여 떡국 먹으세. 떡국 먹고 한 살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엄마 먹고 아빠 먹고 동생 모두 한 살 먹고. 떡국이야 떡국, 맛난 떡국이요. 떡국, 맛난 떡국. 알 수! 자, 떡국이 너무 멋있어.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어때, 어때? 맛있어? 어디, 나도 먹어볼까? 맛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떡국을 전해주러 가자. 좋아요. 내가 가겠다, 마리오. 자, 마리오 출동! 잘 만들었다. 마리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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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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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만든 로모카. 멋있는 마케널라,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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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도 우선 떡국 한 그릇부터 먹어. 응, 자, 그럼 어디? 응. 맛있다. 조심히. 어때? 응. 정말 맛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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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희들도 떡국 맛있게 먹고, 나이도 한 살씩 맛있게 먹으란 말이야. 나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엉아됐다. 나도 엉아됐다. 나도 엉아됐다. 나도 엉아됐다. 나도 엉아됐다. 엉아야. 모두 멋진 어가가 되도록. 자, 그럼 떡국 배달하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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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구? 아, 뭐지? 렛츠고. 파컹. 이건 바로 우리가 만든 신비한 백살떡국 이 떡국을 먹으면 바로 백살이 된다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을 선물하려구 누구한테? 번개걸 말이야 나 잘난 더 잘난 떡국 배달하러 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냔 말이오 우리가 끓인 떡국 먹고 가라규 너희가 떡국을?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아니거든? 설날에는 떡국 나눠 먹는 거거든? 아니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거 같긴 한데 정말 너무해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끓인 건데 정말 너무해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끓인 건데 버리지 않아 야 버려 야 이거 버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먹을게 자 자 먹어봐 먹어 잘 먹을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단 말이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너무 배불러 많이 먹었나봐 많이 먹었나봐 걸려들었어 너 너 너 너 너 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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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야 빨리 나 잘난 더 잘난 돌아라 샤이 아이고 어리야 빨리 나 아이고 바로 요거거동! 오늘의 찬란작전 대성공!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무슨 일이! 번개건! 번개건! 어떻게 어떻게!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둘 다 뱅셰물이 домой 백세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전해라! 백세에 저세상에서 날 날 데리러 오가든 좋은 날 좋은 시일 같다고 전해라 아 swatch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범개배를 부르죠. 하나 둘 셋! 범개배를 부르죠. 범개배를 부르죠. 범개배를 부르죠. 범개배를 부르죠. 벙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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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벙개골! 나 잘난 도 잘난! 어서 마리오와 벙개골을 원래대로 둘려놔! 싫은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려줄 것 같아! 그래!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걸 내가 말할 것 같아! 말할 것 같아! 쩡쩡쩡쩡! 젊어지는 샘물? 야! 그걸 말하면 어떻게 차라리 말판 계곡에 가 있다고 말해줄 것까지 말해줄지 그랬어? 그것까지 말해주지! 뭐? 말판 계곡?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이거 먼저 말했잖아! 진짜 말했잖아! 젊어지는 샘물을 구하러 말판 계곡으로 가자! 우선 벙개골과 마리오는 안전한 곳은? 가요 벙개골!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빨리 쫓아! 쫓아가! 빨리! 아! 아! 여기가 말판 계곡인 것 같은데? 아! 말판 계곡? 어! 여기 윷놀이하는 말판이 있어! 아! 그래서 말판 계곡인가 봐! 아! 얘들아! 저기 샘물 있어! 어! 샘물이다! 가자! 나는 젊어지는 샘물인 주인인데! 함부로 샘물을 가져갈 수 없어! 번개골과 마리오를 위해 젊어지는 샘물을 좀 가져가야 돼! 부탁이야! 샘물을 나눠줘! 아! 글쎄! 그냥 줄 수는 없는데! 제발 부탁이야! 샘물을 나눠줘! 제발 부탁이야! 샘물을 나눠줘! 어! 다들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단! 나와 윷놀이를 해서 이기면 주지! 윷놀이? 우리! 그래! 그래! 대신! 내가 이기면 번개맨은 내 부하가 돼야 해! 그래! 그래! 번개맨 부하되는 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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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요! 우리는 한편! 좋아!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아 참! 근데 쟤네들 윷놀이 정말 잘하는데! 아! 맞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했는데 쟤네가 이겼어요! 난 말판 개우의 주인이야! 문제 없어! 아 진짜? 윷놀은 나와라! 아! 어! 아! 아!